보니깐 엄청 빠르게 들어오고 있네 여기가 나온다 이 새끼 눈도 안 좋아 이리 와 사줄게 들어가 야옹 나비야 제가 어젯밤에 이 길로 넘어갔다 보니까 고양이 6마리가 길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다시 얘네들이 나와있네요 길가에 누가 이곳을 버리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 가까이 안 오는데 지금 회색 고양이 2마리 그 다음에 까만 고양이 3마리 어제 6마리였는데 밤에 6마리였는데 지금 5마리 밖에 안 보이네요 이리와 가자 이리와 이리와 영 너네 이 차단인데 있으면 안 된다 이리와 이리와 자 고양이들이 아주 예쁘죠 야옹 야옹 그래 조금만 있어 같이 가자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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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나이 자 제 차에 육포가 안에 있네요 고양이들은 저보고 계신데 자 육포를 손으로 잘게 뒤졌고요 야옹 나비야 야옹 이리와 야옹 야옹 이리와 야옹 이리와 자 자 여기있다 자 자 먹어 야옹 아 먹어 빨리와 먹어 얘네들이 굶었는지 아주 잘 먹네요 끼가 여기서 잘 안보이지만 굶던데 사람이 키우다가 여기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유기한 것 같죠 여기는 강원도 정선하고 하압면 넘어가는 여기 고개인데 이게 이 주변에 짐승들이 많아요 산 짐승들이 많아서 얘네들을 그냥 넣었다라니 잡혀 먹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6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안보입니다 한 마리가 안보이죠 야옹 이리와 얘네들 제가 손을 내밀자 손을 내밀자 조금씩 흩어지네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경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여기 놀아 이리와 나비야 그리 가면 안돼 찾길로 가면 안돼 이리와 자 제가 얘네들을 부뚜러져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조금씩 도망가자 지금 방금 동생한테 전화 안 했고 동생이 오면 얘네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되겠죠 어 먹이 더 줄거야 6포 더 줘 아이 귀엽다 자 여기 조금만 있어요 야옹 자 자 이뻐 자 이리와 이리와 자 자 자 먹어라 얘네들이 배가 많이 고팠는가봐요 다시 육프를 줘도 지금 잘 먹고 있죠 어젯밤에 6마리였는데 지금 5마리 1마리가 어디갔는지 안보입니다 아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저 동생이 여기까지 오려면 한 3-40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보면서 얘네들하고 놀겠습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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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 어디 지금 왔냐 뭐 그때 출발 해 갖고 왔으니까 그게 лишь 정천히 그 로타리 빠져나가고 있지 그래 여기 올 때 박스를 하나 가져와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라고? 봉인 학교한테 전화해갖고 한 두 마리 가지고 와라 했는데 가지고 간다는데 세 마리 온다 그냥 기르고 그 형님이 두 마리 키워주시네?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해 흔세용 전화와서 통화하다가 말았어 어 그래? 응 어 그래 알았어 얘네들 먹이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와 나비야 이리와 이쪽으로 와 저쪽 첫 길로 가면 안 된다 어 그래 이리와 나비 이리와 응 자 아주 귀엽죠 아기 고양이 다섯 마리 궁금합니다 명 간혹 삭도 나타나고 하거든요 혹시 잡혀먹지 않았을까 고정이 되네요 요즘 누구세요? 어 아주 어리나? 어? 아주 어려워? 어린 게 아니라 어 태어난 지 한 두 달 되는 거 같은데 네 그때 뭐 버린 거 같다 이거 버렸으니까 사람 곁에 오지 안 그러면 오질 않지 아니 그러면 그냥 차량을 먹겠나 우유를 사가야 되겠나 내가 여기 차에 육포 있는 걸 줬거든 어 그러니까 육포 하나를 다 먹어 얘네들이 어제밤에 6마리였는데 1마리가 안 보이고 지금 5마리야 어제밤에 6마리였는데 1마리가 안 보이고 지금 5마리야 저 군척까지는 오는데 손을 내미니까 오질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오겠습니다 이리와 거기 가지 말고 네 회색 고양이 아주 귀었죠 잡아놓은 게 아니라 어 어젯밤에 내가 지나가는데 야옹야옹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너무 깜깜해서 깜깜해서 못 보고 아침 일찍 왔더니 한 마리가 안 보이고 6마리만 있는 거야 아니 5마리가 있는 거야 나 버놨어? 아 그 저 형용이가 데리러 온대요 아니 그니까 맥치만 그냥 계속 넣어놔도 돼 네? 어 그래 어 어 어 그러니까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형님 고향이 필요하다고 하죠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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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그렇게 그러니까 도로 보수하고 와서 데리고 와요 예쁜 걸로 그러니까 도로 보수에 차 못 내려가 어디에서 빠져가고 죄송했다니 5마리인데 우리가 5마리 다 못 키워 그러니까 한 3마리 데리고 와 그 다음 3마리이면 3마리 잘 닿게 어 그래요 아주 예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시오 야옹 땡큐 때리망치 땡큐 땡큐 자 일어나 제가 손을 내면 제가 경길라죠 경길라가 조금씩 물러자네요 야옹 나비야 일어나 아 괜찮아 유나 그곳으로 고양이들이 제 주변에서 떠나진 않네 한 1m가량 거리를 두고 해적 고양이 두 마리야 아주 이쁘죠 귀엽죠 지금 다진마리가 몰려있고 주변만 댕댕 놀고있죠 그리고 목이 말랐는지 프리미어 이슬을 먹고 있네요 자 종이콥에 물을 담았고 물을 줘보겠습니다 어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자 이 고양이들이 목이 말랐는지 물을 잘 먹고있죠 자 다진마리가 뭐죠 물을 먹고 있네요 얘네들이 목이 상당히 말랐는가 보인다 지금 열심히 먹고있죠 물을 이 고양이들이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네요 자 다 먹어 자 물 물 잠깐만 잠시만 무슨 이유 잘 먹자 지금 땅 안설이는 고라니 가까이 고라니들 쫓으려고 설치한 기계설이고요 지금 제가 한 40분 기다렸나요? 그런데 저 동생 차 소리가 들리네요 저기 옵니다 여기 다섯 마리 고양이 아기 고양이 이거 어디 자꾸 죽다버렸냐 이거 유기한거지 뭐? 사람들이 버리는거지 아유 유기한거지 내가 엄청 유기한거지 야옹 내가 잡을려고 하니까 쟤는 안 잡히더라 야옹 이리와 아유 이리와 이리와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가자 가자 야옹 키워줄게 가자 여기 탈는다고 잘못하냐 여기 누가 잡혀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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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야옹 이리와 야옹 이리와 야옹 야옹 이리와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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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를 좀 줘 여기다 둬, 여기다 둬, 여기다 둬 먹었지 야옹 내가 건 안 둘라, 야옹 야옹, 야옹, 야옹 야옹 야옹, 야옹 고창한테 몇 마리 있네, 몇 마리있네 몇 마리 있어져 야옹, 야옹 야옹 아니 손을 내미니까 안 온더라니까 야옹, 오잖아 야옹, 야옹 이리 와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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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돈을 탔어, 그래서 할퀴진 않네 어, 그래 지금 두 마리 잡았지 세 마리 야옹 야옹, 야옹 야옹 이리 와 이리 와 가만있어, 살리 한 마리간 더 빨리 와 이리 와 야옹, 야옹 야옹, 야옹, 야옹 야옹, 야옹 야옹, 야옹, 야옹 야옹,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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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들 박스 안에 담았구요 이제 데려가서 잘 키워줘야 되겠죠 사람이 키우다 버리는거죠 안그러면 들고양이 같은 경우들은 절대 사람 옆에 안와요 못잡아 못잡아 새끼도 전에 한번 보니까 엄청 빠르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거 안 나오냐 이 새끼 눈도 안 부어 이렇게 들어가 내려가 차려줄게 들어가 내려가 가게로 가고 저거 안 먹고도 돼 안 먹어도 돼 금방 나가면 돼 그래 먼저 출발해 따라갈게 지금 차렸다고 한 10분가리랑 왔어요 저희도 가게 앞에 붙어있습니다 저쪽 고양이 밖에는 담았이 다가가가 저쪽 고양이 밖에는 담았이 예전에 여기를 키웠으니까 이 고양이가 나와 여기 한 고양이 들이 와서 사례먹는데 얘네들 한 개를 틀리려나 모르니까 얘네들 다 숨어 다 숨는다 이리와 형 놔둬. 일단은 지진이 겁나서 거기 갈 테니까 놔둬야 된다고 해 이리와 눈 좀 떠나봐 여기 사료있다 여기 사료있어. 사료먹어 사료있지 사료먹어 사료먹어 이리와 사료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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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한 마리는 아직 안하고 관계가 돼 사료먹어 또 한 마리는 여기 곳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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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y 여겨전 잘해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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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가 잘해먹어 잘해먹어 마지막 한번도 마지막 한번도 이쪽으로 와 여기 자리에 있다 네 마리 네 다섯 마리 자 여기 이때는 아기고양이 다섯 마리 무사히 전자리로 왔습니다 좀 잘 먹었어 왕하지마 아이고 다른 분이 많이 탔다고 만져도 망했잖아 네 야 야 야 야 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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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빵빵한데 많이 먹었나볼데 내가 왔다가 송도 한번 줬거든 저희도 유인하게라서 한번 줬어 야 야 이 사람 눈에 엄청 많이 탔어 응 응 이리와 이리와 얘네 졌을땐지 한참 되지 한달 이상 중지 아침에 오저 여섯 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어제 까빵해서 여러분들 데리고 올 수가 있네 응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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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